네, 좀 더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앞뒤 간격 완전 압축 완전 그냥 거의 엉덩이에 발 깐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리를 넣어서 안으로 들어가줘요 이거 하고 다른 포메이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 보시면서 알아서 조율 잘 아, 네네 서로가 누가 아이디어 하나 내면 덧붙여서 쌓았던 것 같아요, 조금씩 네?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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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조대로 안 써주시는데 그냥 동그랗게 안 돼 깜깜한 것 같아 백성 백성 상대방, 옆에 있는 사람 넥타이를 오른손으로 자, 동영분들 얼굴 보이게, 쎄터 보이게 이제 넘어갈까요? 네 다 뒤로 살짝 뒤로 밀어주세요 넣어봐, 넣어봐, 계속 넣어봐, 계속 넣어봐, 쉽게 해라 계속 넣어봐, 쉽게 해라 너무 보이네 어? 그러면 이리... 아니면 다리템 저거, 저거? 아니면 다리템 저거, 저거? 혹시 다리 무릎 세워서 앞쪽으로 조금씩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무릎 세워서 조금 길이 조절 한 번만 오늘도 일어나시죠? 개인적으로 처음에 국무들은 뒤를 바라보고 메인 주역들은 정면을 바라보는 그게 계층 사회도 잘 나타냈던 것 같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